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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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살을 먹으면 만들엉 뱃살 뱃살 이렇게 뱃살 뱃살 한 번 더 먹어봅시다.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넥힛 너무 맛있다 찹쌀떡 흑흑흑 너무 맛있어 베이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초콜릿 탕후라이 매콤한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만약에 너무 맛있었으면 좋지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았어요